스타렉스 지금 패키지 행사기관에 오셨습니다. 터보 구간에 일단 여기 한개 장착 아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네 또 이런걸 달고 왔습니다. 사장님 이놈고 저놈고 이거 달고 오셨답니다. 이 제품입니다. 아 이거 뭐 아주 사기꾼이라고 녹음 될란지 모르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런 피해자가 엄청 많습니다. 지금 우리 서울총판에도 지금 이 제품을 상당히 많이 띄고 있습니다. 지금 서울총판에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지금 소비자들 이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일단 요 교체 전부 탈거를 하고 터보 안에 한개 메인폴더 앞에 한개 그 다음 플러스 에너지 접지 뒤쪽 마울 한 두개 장착 완료 일단 뭐 요거는 시운전을 한번 해보시고 제품이 많을 해야 됩니다. 요걸 장착하시고 저희들은 장착하시고 꼭 효능을 못보시기나 요시부터 꼭 오셔서 반품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른데 들려가지고 거기 띄 놓지 마시고 저희들은 반품을 꼭 해드리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. 기한은 저희들 보름을 넘으셔도 괜찮습니다. 뭐 뭐 다른데는 뭐 보름 넘기만 안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기름을 엿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엿고 보름 두 분여만 보름 넘어갑니다. 그래 테스트 해가 나고 최소한 뭐 한달 정도는 타보시고 그렇게 해서 반품을 하시던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. 실질적으로... ... ... ... ... ... ...